한때 반도체 제왕이라고 불리던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반도체 업체의 대명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가는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회사는 1만 5천명 감원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우에선 이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나우 인텔은 1980-90년대 PC용 반도체 업계의 독보적인 업체였습니다. 당시 가정용 PC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CPU를 인텔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인텔의 위상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위축됩니다. PC용 반도체 시장의 안주에서 정작 급격히 성장하는 휴대폰용 반도체와 컴퓨터 그래픽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 CPU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로 50년간 반도체 패권을 유지했는데 퀄컴이 2007년 스마트폰의 CPU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를 처음 개발해서 삼성전자나 화웨이 등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을 선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CPU는 인텔이라는 공식이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파악하지 못한 패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폰 반도체를 공급해달라는 애플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폴 오텔리니 전 CEO는 2013년 미국 디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제시한 반도체 가격은 이익을 내기에는 너무 낮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애플은 인텔의 라이벌 업체였던 ARM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엔 삼성전자의 매출이 처음으로 인텔을 앞지르면서 반도체 1위 업체라는 타이틀마저 빼앗깁니다. 인텔은 오직 CPU에 특화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제왕 지위를 위협받은 인텔은 2016년 전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TSMC가 전체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2위인 삼성전자가 10에서 15%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인텔은 결국 2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2021년 취임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요. 18살 때 인텔에 처음 입사한 뼛속까지 인텔맨인 사람입니다. 2006년 수석 부사장까지 올라서 2009년에는 유력 CEO 후보까지 올랐지만 인사 대상에서 빠진 뒤에 결국 다른 회사로 옮깁니다. 2021년에 CEO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겔싱어 CEO의 지시로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CPU에서도 밀리고 파운드리 시장 선점도 실패하고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는 엔비디아에 밀리기 시작했죠. 여기에 AMD 같은 후속 업체들의 진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인텔의 27배에 달합니다. 그럼 최신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05% 폭락했습니다. 1일까지만 해도 인텔의 시가 총액은 1,300억 달러에 육박했지만 하루 만에 시총에서 300억 달러가 넘게 증발해서 1,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날 하락폭은 1974년 이후 5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인텔은 1971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상장 3년 만인 1974년 31%의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일 쇼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기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때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인텔의 대폭락이 전반적인 반도체주 약세를 불러오기는 했지만 같은 날 TSMC가 5.26%, 엔비디아가 1.7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18% 빠진 걸 고려하면 인텔 주가의 낙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50년 만에 유례없는 대폭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텔이 그 전날 발표한 2분기 실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날 인텔이 발표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12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고 떨어졌는지보다 시장 예상치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부합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실적을 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인텔의 2분기 매출 월가 전망치는 129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전망치에 1억 1천만 달러 모자란 실적을 낸 거죠. 주당 순이익은 훨씬 더 크게 차이 났습니다. 인텔이 발표한 주당 순이익은 0.02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0.1달러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14억 8천만 달러였던 순이익은 올해 2분기 16억 1천만 달러의 순손실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인텔이 발표한 3분기 예상 실적까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25억에서 135억 달러 주당 순손실이 0.03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시장은 인텔의 3분기 매출이 143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0.31센트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2분기 실적도 어닝 미스였는데 3분기 예상 실적마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거죠.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죠. 안 그래도 어닝 미스기도 했지만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적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부진한 실적이 AI 부문에서 비롯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텔의 주력 분야인 PC용 칩을 만드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습니다. 그런데 AI와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줄어든 3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31억 4천만 달러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업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 자체가 일반 PC용 칩보다는 AI용 칩에 완전히 포커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AI 부문 매출이 줄어들다 못해 시장 예상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한 거죠. 여기에다가 부진한 실적 타계책으로 발표한 대규모 감원 및 배당금 지급 중단 발표는 주가 폭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텔은 1992년 이후 지난 30년간 배당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7월에서 9월부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직원 감원 규모는 전체 인원의 15%인 1만 5천명에 달합니다. 최근 빅테크에서 단행된 단일 감원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겔싱어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전달하기에 마음 아픈 소식이라면서 오늘은 인텔의 말도 안 되게 힘든 날이지만 우리는 회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겔싱어 CEO가 공공연하게 밝혀온 승부수는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 진출은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에 엄청난 재정적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서 진행됐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에 달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입니다. 250억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이 워낙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상징적인 업체인데다가 실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은 단순히 미국 반도체 기업이 잘 나가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에 짓도록 하는 겁니다. 펜리스 업체인 엔비디아처럼 미국에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진아라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애리조나에서 인텔을 미국의 반도체 업체 챔피언이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서 인텔은 2021년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로 약 28조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2022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한 겔싱어 CEO는 오하이오주에도 같은 액수를 투자해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에 걸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합니다. 인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CPU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자신이 설계한 CPU를 정교하게 생산하던 회사였죠. 그런데 파운드리를 한다는 건 이제 다른 회사 제품도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인텔이 작년 말 밝힌 파운드리 사업 매출 목표는 올해까지 내부 물량 기준 200억 달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2위 사업자가 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2위 사업자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TSMC는 이기기 쉽지 않겠지만 삼성전자는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술력입니다. TSMC나 삼성전자의 경우 7나노, 5나노, 3나노 등 단계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애리조나 공장에서 바로 2나노 이하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반도체는 만든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조한 제품 중에서 실제 판매 가능한 제품의 비율, 즉 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인텔이 과연 높은 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율이 낮다는 건 제품의 질이 낮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사를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를 읽다가 정말 흥미롭게 읽은 칼럼인데요. 갤싱어 CEO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인 국가의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게 복잡한 문제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돈은 좋지만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모든 상장기업 CEO는 주주를 위해 일해야 되지만 갤싱어는 주주를 위해 일하는 동시에 정부도 만족시켜야 된다고 분석합니다. 또 월가는 기용이 많이 드는데 보상이 불확실한 제조업에 대한 갤싱어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인텔은 앞서 1월에도 주가가 11.91% 하락하며 시총이 250억 달러가 증발한 바 있습니다. NYT는 이때의 폭락의 가장 큰 원인도 갤싱어 CEO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 계획으로 꼽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붓는데 과연 제조기술 분야에서 TSMC와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파운드리 계획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인텔이라는 경쟁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반도체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를 꺼릴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텔의 흥망성쇄는 한국 기업들의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1위의 안주에 시장 흐름을 못 읽었을 때 기업이 쇠퇴하고 이거를 뒤집기 위한 계획은 정말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는 뭐 아니면 도식의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